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공공구매 제도가 보다 새로워집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기술력이 우수한 초기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소재부품기업이 중소기업의 협력기업 형태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사업. 사업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양가희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연간 123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 그중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액은 94조 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공공구매 제도는 관련 시장이 해마다 커지면서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에 많은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조 기반을 충분히 확보한 기업만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막아 기업 간 협업이 이루어지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완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수혜자가 되도록 설계돼 있어 소재부품 기업의 경우 혁신 부품을 만들어도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합니다. 초기 기업과 소기업이 직접 생산 확인서를 가진 조금 규모가 큰 중기업과 협력을 할 경우 들어올 수 있는 혁신성장 과제를 이 정책 안에 만들었고요. 소재부품을 외국산을 국산화할 경우 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시장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소재부품 과제를 만들어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사업은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기술력은 있지만 생산과 공정기술 등의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조달 시장 진출을 돕고 소재부품 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사업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 납품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주간기업이 되며 주간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조달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소재부품 기업이 협력기업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동반 성장 문화와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어떻게 보면 경직돼 있는 관계, 수직관계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 수평적인 관계, 상생하는 관계, 윈윈하는 관계가 될 것 같아서 문화적인 환경과 이런 것들이 바뀔 것 같고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제품의 가치를 키워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 해외 시장 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단순히 제조나 부품이나 이런 것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공공조달 시장은 제한된 시장이거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손을 맞잡고 어떤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해 낼 수 있으면 공공의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확보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자는 차원입니다.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계약자로 해서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가는 구조가 되지만 해외 시장을 나갈 때는 오히려 거꾸로 대기업의 브랜드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경직된 조달 시장의 벽을 허무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TB 뉴스 양가희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